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는데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혼자서 잘 노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굉장히 근육이 단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얘기하면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혼자 잘 노는 사람은 자기하고 인간관계가 좋은 거예요 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혼자 있어도 크게 우울하거나 크게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혼자 있는 게 어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내면이 건강한 사람 또 자기 마음의 근육이 단단한 사람 또 내면의 집이 잘 리모델링된 사람들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을 자기가 선택했을 때 굉장히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외향형인 성격인 사람들보다는 내양형인 성격인 사람들이 훨씬 더 혼자 잘 지내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양형인 사람들은 주로 1대1 대화에 익숙하고 혼자서 지내는 것에 익숙한 이유가 뭐냐면 내양형인 사람들은 에너지의 흐름이 혼자서 에너지를 충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가 이것저것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를 계속 충전하면서 자기가 자기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 TV에서 나 혼자 산다 이렇게 여러 배우들의 생활을 보면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이불에 계속 누워있고 그러다 또 하루 종일 요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전혀 이 사람들이 우울하거나 뭐 힘들어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그 곳이 그 사람에게는 충전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충전기에 올려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외향형인 사람도 역시 혼자 잘 지내는 사람 많지만 외향형인 사람은 충전을 바깥에서 외부적인 활동을 하면서 대인관계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내향형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더 혼자 지내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향형인 사람은 주로 집에서 뭔가 혼자 한다면 외향형인 사람들은 바깥에서 운동을 혼자 한다든지 혼자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그런 게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혼자 하는 활동이라 할지라도 좀 바깥에서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이제 충전을 받을 수 있다 외향형일지라도 네 그래서 외향형이라고 해서 혼자 못 지내는 건 절대 아니고요 외향형도 잘 지낼 수 있지만 혼자 노는 유형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유형을 말하자면 요즘에 또 우리가 화두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셀프케어 스킬이에요 자기를 돌보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자기를 돌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 알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아기를 좀 돌봐주세요 하고서 아기를 맡겼다 그럼 아기를 어떻게 돌보실 것 같으세요? 애가 잘 먹는지 잘 싸는지 그리고 주변에 뭐 위험한 건 없는지 약간 다치지 않는 거 위주로 돌봐줄 것 같아요 네네 자 한번 보세요 애기를 돌볼 때 우리가 잘 먹는지 잘 자는지 잘 쉬는지 애가 많이 우는지 주변에 위험한 게 있는지 그리고 얘가 뭔가를 장난감을 잡으려고 할 때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닌 건지 계속 돌봐주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릴 때는 돌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면 누가 돌봐줘야 됩니까? 나 스스로가? 그렇죠 나 스스로가 나를 돌봐줘야 되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화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뭘 주시겠어요 화초한테? 비료? 비료? 또 뭘 주시겠어요? 물? 그리고 햇빛? 네 햇빛 그리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있다면 옮겨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분갈이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거를 자기 돌봄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PD님은 물을 더 많이 드세요? 커피를 더 많이 드세요? 음 저는 커피를 좀 더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화초라고 생각하면 물보다는 커피를 더 많이 모으시는 거죠 그러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화초약과 비료 영양제 이런 거 쓴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몸에 좋은 영양제나 유기농 식품 이런 걸로 식사를 많이 하세요 아니면은 뭐 피자나 치킨이나 이런 조금 우리가 말하는 좀 정크푸드? 불량식품? 이런 거 많이 드세요? 제가 어젯밤에 맥주랑 치킨을 먹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옛날에는 엄마가 못 먹게 했는데 지금 그걸 내가 스스로 통제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스스로 잘 통제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걸 스스로 잘 못 통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재미있게 건강하게 노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잘 돌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나를 열심히 운동도 시켜야 되고 나를 열심히 기분 좋게도 해줘야 되고 또 나를 위험한 곳에 방치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나쁜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많은 거죠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좀 찔리는 게 오늘 끝나고 나서 친구 불러가지고 맥주 한 잔에 치킨 먹으려고 했는데 또 커피를 붓는 커피를 붓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선생님 몸을 화초라고 생각하면 뭘 부으시는 거예요? 거기다 뭐 커피를 붓지 마세요 담배 꽁초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화초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과 여러분의 삶을 관리하는 것을 화초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신경 써서 하시는지 그걸 한번 비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불량식품 드시려고 했던 분들은 건강한 음식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잘 못 사는 사람들 혹은 혼자 있는데 잘 못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안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불안한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만 빼고 다 모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요 내가 혼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내 욕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삶의 주인공과 자기 시간의 어떤 그런 선택을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주로 바깥에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그 시선에 관심이 꽂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불안하죠 그리고 내가 이 시대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신감, 자기 안정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불안해요 근데 문제는 그럼 이런 분들이 대형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든가 어떤 큰 모임에 초대를 받았을 땐 어떨까요? 좋을까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불안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큰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 이런 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나서도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좋게 생각할까? 그리고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런 표정으로 얘기를 할까? 저 사람은 지금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런 분들은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힘들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줬을까? 혹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 어떻게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데 이게 아까 첫 번째 혼자 있어도 잘 노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혼자 있는 사람들은 독거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난 독신으로 살 수 있어 해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혼자 사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외로워하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혼자 살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이 비혼식을 하면서 또 이렇게 결혼식 같이 그런 예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 혼자 있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내면이 불안한 사람들은 혼자 있건 여럿이 있건 그 외로움과 그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마음의 집이 불안한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불안한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괜찮아질 수 있는 걸까요? 불안한 사람들을 도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치료적인 방법보다는 우리가 좀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혼자서 있는데도 힘들고 여럿이 있는데도 힘든 분들이 혼자서 잘 놀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기와의 데이트를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을 하거든요 자기와의 데이트가 뭘까요? 뭔 것 같으세요? 느낌이? 나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하면서 나와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닐까요? 그게 데이트예요? 그러게 좀 하기 싫을 것 같아요 데이트 같지는 않네요 자기 주도 학습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재밌게 노는 거예요 자기와의 데이트는 뭐냐면요 나의 내면의 나와 데이트를 하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혼자 잘 노는 사람들 자기 내면과 친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선 자기와 잘 못 노는 사람들 혼자 있는 게 어색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초대하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을 정한다 그리고 그 두 시간이 데이트 시간인 거예요 아까 제가 데이트라고 그랬잖아요 데이트 나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잘 꾸미고 약간 설레이는 기분도 느끼면서 오늘은 어떤 시간을 보낼까 계획을 하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걸 코스를 고르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하는 코스를 고르세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그렇죠 최근에 데이트 해보셨어요? 어... 최근에요? 좀 오래된 기억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정말로 중요한 사람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한 번 두 시간 동안 해보세요 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리면 뭐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시겠죠 그렇지만 조금 마음이 싫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설렐 것 같으세요? 좀 설렐 것 같아요 설렐 것 같으시죠? 맞아요 그게 바로 자기와의 데이트인데요 자기를 자기가 VIP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자기가 VIP로 생각을 하고 일주일에 두 시간을 데이트 시간으로 정해서 내가 내 내면의 나에게 물어봤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서 그 두 시간을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 내가 금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내가 데이트 시간을 정해놨잖아요 근데 그땐 바빠서 안 되겠는데 그리고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갑자기 시간이 비어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 내면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VIP인데 그렇게 막 시간을 옮겨도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데이트를 할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만약에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양식을 먹어보는 거다 그럼 자기가 혼밥을 할 때도 앞에 나의 내면과 데이트를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근사하게 혼밥을 하는 거예요 나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근데 또 어떤 분들한테 이런 숙제를 내드렸더니 자기는 너무 일이 많대요 너무 피곤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찜질방에서 2시간 동안 푹 자는 게 나를 위한 데이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와의 데이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내가 매주 찜질방을 다녔어요 내가 매주 찜질방을 다녔는데 그냥 그거를 제가 자기와의 데이트로 할게요 이러면 내 내면이 어떨까요? 싫어하겠죠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한 뭔가 특별한 이벤트 여러분 결혼 개념이 같을 때도 아내가 특별한 이벤트 해줄 때 감동받는 거잖아요 나의 내면도 그런 거죠 이게 그냥 내 내면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소중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에서 그 사람은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할까 라는 관점으로 어떤 시간을 보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라고 하면요 대부분 어 나는 내가 뭘 좋아했지?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나는 그동안 회사에서 눈치 보느라고 식당에서 음식을 시킬 때도 나는 스파게드 먹고 싶은데 앞에 있는 직장 상자가 순댓국 시키면 저도요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좀 비굴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점점 그렇게 누군가에게 맞춰가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별로 중요한 사람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진 아이디어 이걸 다른 사람, 회사, 타인을 위해서만 쓰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주 어렵지 않게 일주일에 두 시간이라도 아주 의도적으로 그래 정말 인생의 주인공이 나야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시간도 쓰시고 돈도 쓰시고 에너지도 쓰셔서 자기를 정말 접대하는 마음으로 자기와의 데이트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요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듯이 나와의 시간을 보내면 진짜 나 자신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힘내세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화초가 다 죽어가고 말라가고 비틀어져 가는데 힘을 내 이러지 않잖아요 비틀어져 가는 죽어가는 화초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영양제 같은 것도 죽고 그렇죠 이 화초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주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화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TV를 보거나 아까 말씀하신 음료수, 치킨 먹거나 이러면서 화초에게 커피를 붓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맥주 먹는 거면 어떡해요? 아니 그럼 괜찮죠 그러니까 맥주랑 만약에 치킨이 비료다 맥주랑 치킨이 비료면 해도 되죠 근데 제가 솔직히 여쭤볼게요 선생님한테 진짜 좋은 영양제가 맥주랑 치킨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다 한 번 말고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 내가 좋아서 TV 보는 거야 난 내가 좋아서 술 마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알잖아요 내 몸이 진짜 좋은 게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푼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VIP라면 내가 그분에게 치킨과 맥주를 대접할까? 내가 정말 내가 VIP라면 이분이 정말 힘들 때 저는 전복죽 같은 거 한방삼계탕 이런 거 드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엄마한테는 나도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한방삼계탕 전복죽 끓여줬는데 어머니들이 다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프실 수도 있고 바쁘실 수도 있고 또 이제는 우리가 엄마한테 그렇게 돌봄받을 나이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엄마 아빠 우리를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돌본다라고 하는 게 그냥 스트레스 잘 관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화초를 가꾸듯이 난초를 가꾸듯이 그래서 나를 그렇게 좀 가꿔라 그래서 실제로 이걸 제가 해봤어요 실제로 저도 해봤고 그리고 싱글로 살아가시는 분들하고 해봤어요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오 이분들이요? 한 1, 2주 차에는 별로 효과가 없고 굉장히 부끄러워하세요 근데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정말로 좋은 레스토랑에 가고 싶었대요 정말 1인당 10만원 이런 좋은 레스토랑에 가고 싶었는데 자기는 남자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혼자 사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늘 나는 가족이 없고 혼자 사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막 쓸쓸하게 외롭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숙제를 하라고 숙제를 드렸는데 이분이 너무 당당하게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세요 하고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나 지금 숙제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을 지금 대접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달라진 건 없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마음가짐 이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혼밥을 해도 난 괜찮아 라고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거기서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기분 좋게 먹고 오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점점점 더 신이 나고 밝게 자기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 점점점 더 인간관계도 늘어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데이트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 이게 나와 보내는 시간에 대한 어떤 행복감이나 이런 게 높아질수록 그 사람이 점점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빛나게 연마하는 사람이 되니까 보석이 더 빛이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모여들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 혼자도 잘 지낼 수 있다고 한 게 그런 의미입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심리 내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내 자신과 베스트 프렌드가 되자 그래서 나의 절친과 좀 퀄러티 있는 타임으로 놀자 그런 거죠 오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설레이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혼자 지내면서 굉장히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삶에 별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저도 그런 생활을 또 같이 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또 현대사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나를 잘 가꾸는 방법 그리고 내 내면의 자아와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서 생활의 활력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권진숙 교수님을 모시고 친구가 없어도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내가 남들과 그리고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